뭐라고 서 있는거냐 이거 어? 들어가지는데요? 뭐야? 천막 숨쉬고 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자, 먹고 자면? 뭐야? 뭐야? 아, 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어? 이건 뭐지? 아 우리가 들었던 거군요 아니 근데 꿈 안 꾸면 전액 환불해준다메 아, 나 이거 환불받아야겠네 미쳤네 어? 뭐야 이거 바깥으로 뛰어내려도 로딩 뜨네요? 우와! 야 여기에서 로딩이 됐어 뭔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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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소리 났죠 지금 뭐지? 아니 난 무조건 가야겠는데? 아니 난 무조건 가야겠는데? 뭐지? 아, 여기서 여기서 들리는 소리구나 아, 여기 공사중이어서 원래 막혀있었거든요? 드디어 열렸어요 뭐야? 뭐야 이게? 야 얘는 구현하기 정말 귀찮았나보다 판자를 뭐야 나 여기로 못 갈 줄 알고 그냥 제작진이 귀찮아서 이렇게 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판자를 놔뒀네? 뭐지? 레알 판자네 뭐지? 게임이 너무 기분 나빠 이상해 뭐야 이건 들어가려다 말았어? 설마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곤 fack 그건 안되는 걸로 우리가 이 게임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뭐라고 써있는거냐 이거 어? 들어가지는데요? 왕의 휴양 리조트에 있던 쥐들은 전부 해피의 소박한 버거 뭐야? 천막 숨쉬고 있는데요? 어? 일단 커피 커피 두개 이거 왜 무료로 주지? 쿨한 닭 찰리 액션 피규어 못된 연어 샘이 액션 피규어 통통 돼지 필터의 액션 피규어 농부의 액션 피규어 암소 해피 피규어 소박한.. 소박한 조리법 3달러 집에서 나가지않고 냉동 소고기 패티를 즐기세요 뭐지 이게? 먹어볼까? 소박바 옷을 건너지 뭐지 이거? 숟가락이 안 떨어지신다고요? 정상입니다! 저희 인기제품 롤러 페이스트풀을 사용하신다면 말이죠 부디 섭취하지 말아주세요 풀 소박바 XL 사이즈 딜럭스 통조림 인기있는 해피의 소박한 맛을 가공 후 보존처리하여 통조림에 담았습니다 유통기한 진압? 근데 가격이 더 비싼데? 아주 오래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해피테마의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통조림이라매 섭취는 권장하지 않지만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잡았네요 아니 메뉴도 이상해 일단 커피 쫄리면 바로 마시고 튀깁시다 아니 아이템을 집어넣는 키는 없어? 먼지기 아이템 사용 회전 회전? 웬 회전? 그리고 배낭이 있네? 아이템 회전 어 귀여워 배낭이 있어서 배낭을 눌러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지금 숨쉬고 있는 저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금도 심상치않고 부금도 심상치않고 부금도 심상치않고 Love It must be shut down immediately 갑니다 우리의 위원장에 있는 곳을 닫아야겠다 우리의 위원장에 있는 곳을 닫아야겠다 그림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린은 그린이의 위원장에 있는 곳을 그린이의 위원장에 있는 곳을 그린이의 위원장에 있는 곳을 닫아야겠다 뭐지? 어! 여러분 이때까지 봤던 모든 것들에 힌트가 있어요 색깔이 코드래요 이때까지 그냥 지나쳤던 모든 포스터들이 다 힌트가 적혀있어 초노 흰파...빨? Remember to make smart decisions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기억하라 라고 써있네요 기억해놉시다 잠깐만요 이거 이 문양 노란색이에요 이거 사진 찍어놔야겠다 안되겠다 아까 이 배전반에 노란색 전선이 있기는 했는데 내려볼게요 그걸 처먹으면 어떡해 아이씨 이 키 헷갈려 이거 아! 왓더팍!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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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서대로 해야되네 초록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오케이 이해했구요 이제 찾아야되네요 이거 하나 먹고 먹을때마다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배경음이 이거 회전 어떻게 시키더라 밟으면 큰일나나? 그건 아닌데? 어! 이 장치는 안전을 위해 전류를 결합하여 다른 입력 전력으로 변환합니다 전선은 어디로 이어져있는걸까요? 뭐야 왜 파란색이 두개야 근데? 이거야? 어! 아 이 문양까지 같아야되는데 문양을 한번 봐야되겠다 초록색 초록색을 봐야되요 이건 지금 파란색이야 초록색 주변 환경의 단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어 여기 또 써있네요 힌트를 못줘서 안달이네 자 내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불 들어왔고 방금 뭐였죠? 그 다음에 뭐였죠? 노란색 자 아까 봤던 곳으로 다시 빠르게 돌아갑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지? 흰 파빨 흰 파빨 흰색이 여기로 되어있네요 흰 어? 문양이 일치하네? 오케이 파빨색 근데 파빨색이 이쪽에도 있거든요? 아 이건 그냥 그거네 전등 하아 빨 빨 괜찮은건가 어? 그러고보니까 여기 식당 비순무리하게 생겼네? 이거 집어져? 요리 실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일단 전력을 다 올리면은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뭐야 이건 뭐야 으악 얘는 뭐야 뭐야 아 자폭병이구나 오케이 어 뭐야 뱃살 밑에 있는 이상한 찌꺼기같은거 나한테 던져 짜증나 공격모션 얘네 너무 많다 얘네 안보이는 곳에서 계속 증식되니까 자폭시켜서 없앨려고 하지말고 일단 깔아봅시다 자 빵부터 안구워지는데요 작동하는 버튼 없나 아니면 패티가 지금 이게 구워진거일수도 있어요 이거 그니까 그냥 빵을 으악! 으악! 띠옷! 일단 마셔 이거 마시고 패티를 솟 생각코 솟 솟 솟 솟 꺼져 그 다음에 고기를 아무거나 날고기 누구나 싫어합니다 아 이게 고기를 올려놔야지 되는건가? 빵은 안구워지고? 어 맞네 이거 빵을 올려놔서 안구워지는거였네요 기다려봐 나 요리좀하자 자 패티 굽고있어요 지금 무슨 패티인지 모르겠는거를 굽고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부어지고 있는겨? 아야 아 아 제가 맞춰서 좋아해 짜증나 아 아 부어졌어요 올려놓고 자 이걸 가지고 뭐 얘한테 좋아? 먹어 좋아 좋아하는데? 근데 바로 안 끝날거 같죠? 한 번 더 만들어야 될 듯 여기 있으면은 일단 적어도 저 저 베개 밑에 비개 밑에 찌꺼기는 안맞으니까 안보여 아이 미친색 아잇 아이 벽 너머에서 자폭을 하는게 어딨어 아야야 폭발놈이 실화에요? 구워줘 빨리 하아 야 구워 약불이야? 구워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구워졌다 으앗 자요 아직 모잘라? 얼마나 더 줘야돼? 아 제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데요? 와아 게임 끝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자자자자 하나 더 안녕 얘들아 아아 마지막 이길 그렇지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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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으 뭐야 뭐야 이게 자 일단 마네킹 다 죽었구요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버거 3개가 엄청나운 포만감을 일으키고 말았군요 으ㅗㅜ어어어어 으 이게 뭐.. 뭐야 이게? 지퍼야??? 뭐야 이게 아 인형 이야.. 이거???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형이야 에이아이 로봇이 아까 본 마네킹인가봐요 로봇인줄 알았는데 유기체라고 하는거 보니까 실험 실패작인가봐요 말 그대로 괴물이죠 야 몸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와 과학자들이랑 에이아이 로봇을 삼켜가지고 몸이 불어서 저렇게 된거였어 와우 무려 수집품이 두개나? 이거 뭐야 금고야? 어? 제작법을 찾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서 제작법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나봐요 제작법 근데 이 배터리는 뭘까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거 클리어 했으니까 이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 근데 저기 위쪽에 저건 어떻게 해먹는거야?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나? 어? 진짜 되나? 오우 오우 엥?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고? 난 본적 없는데 에이아이 그냥 터지던데요? 확률인가? 아아 아까 만난 마네킹들이 이미 그 개조가 된 것들인거구나 아아 아아 마네킹이 그냥 에이아이 로봇인줄 알았는데 그게 이미 그 저 돼지의 살덩어리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좀비 로봇이었어요 자 이제 출근합시다 나 잘리는거 아냐 이정도면 근데? 저기서 시간 좀 많이 보냈는데 괜찮은건가? 토형은 어디가셨을까요? 이미 이미 출근 준비하고 있겠지? 끄리리 기다리겠군 토형 어 뭐야 이거 눈이야? 이제 쿠키랑 핫파이도 해야돼 뭐야 옷 입었어? 얘네 원래 옷 안입고있지 않았어요? 뭐지? 옷 입은거 같은데? 얘네도 추워서 옷 입었나봐 토형 아 기다리고있었지 미안해 어 어떤 돼지같은 플레이밍 공장에 있길래 조지고왔어 조치고 일단은 이거 한잔 마시구요 그.. 이제 이거 사용할수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건지를 좀 봐야되요 이따 쿠키반조 왜 이렇게 집어넣는건가 이렇게? 자 이제 영업을 시작하지 말구요 나머지도 다 세팅해놓자 그냥 형 숨쉬기 힘들어? 비염이야? 왜이렇게 헐떡대 저신구 저기 절어 또 저러고있네 아니 배고픈가벼워 어 뭐야 뭐야 버그야? 너 왜이러고있어? 왜 길막해? 미쳤어? 야 꺼져 빨간버튼을 눌렛 아 됐네 자 주문 뭐야 쿠키 그 다음에 닭고기 샌드위치 양배추 없는거 핫파이 아아아아아아악 이거 화력이 쎄졌네 아 업그레이드라서 그렇구나 아 업그레이드라서 그렇구나 아 업그레이드라서 그렇구나 튀김은요? 잘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탤 뻔했어요 저 지금 닭고기 상추 없는거 피클 치즈 양파 토마이터 버거완성쓰 예스 베이베 던지고 그 다음에 뭐해야되지? 쿠키랑 핫파이 여기요 오케이 이 패티 뭐야 꺼져 이것도 꺼져 정신없어 어 닭고기 샌드위치 치즈 안들어있는거 아 왜이렇게 닭고기만 자자 아 자자 으아악 아이 놀라 아이C 아 저 개샥 아 저 개노라네 기기를 켜야만 아유C 뭐야 자 일단 자 방금 뭐? 치.. 노 치즈? 오케이 뭐하셨냐? 이거랑 그 다음에 뭐? 후라이 핫파이 소프트 드링크 아니 쟤네 왜이렇게 미친듯이 돌아다녀요 후라이랑 핫파이랑 아 뭔소리냐 지금 소프트 드링크 여기요 자 다 다음 손님 쉐이크 쉐이크 쇼프트 드링크 와아 사랑합니다 고객님 다음 쉬운거 주세요 쉬운거 햄버거 말고 닭고 자 닭고기 샌드위치 노 토메이토 후라이랑 핫파이 핫파이 던지고 구워주세요 닭고기 뭐라고? 뭐 없는거? 토마토 닭고기 닭고기 굿 불 나갔어? 괜찮아 괜찮아 핫파이랑 뭐달라구요? 후라이 토형 조금만 방해만 하지 말아줘 나 좀 바쁘거든? 받으시구요 불키고 오겠습니다 다음주면 뭐..뭐..뭐라고? 쿠키 후라이 셀몬너겟 오케이 이거 쿠키구요 쿠키 쿠키 자요 어떤 스바라시가 자꾸 불거 이씨 정신없어 뒤지겠는데 퍼핀포크 돼지고기 돼지고기랑 쉐이크랑 소프트드링크 돼지고기가 뭐지? 이거냐? 이거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파리가 안 꼬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랑 쉐이크랑 소프트드링크 음료수 많이 드시네 좋아요 불 끄지 말라고 이씨 여기요 자 다음 손님 그냥 불을 키는걸 포기하자 뭐 나중에 누가 켜주겠지 쿠키랑 핫파이랑 소프트드링크 아이 깜짝이야 자꾸 놀라네 뭐야 아 끝났어? 야 근데 오늘 수입 나쁘지 않다 75달러 아 토형 나 오늘 먼저 퇴근할게 공포게임이냐고요? 넌 이게 공포게임으로 보이니? 햄버거 가게 운영하는 게임 아니야 타이쿤이잖아 타이쿤 아 피곤해 아 토형 퇴근 역시 퇴근은 즐겁지 그지 아 나도 빨리 가서 샤워하고 좀 쉬어야겠다 이거 계속 도전을 해봐야되는건가? 이 약을 괜히 팔거 같진 않거든요? 돈이 좀 있으니까 타보자 타보자 이걸 먹고 효과가 돌기 전에 잠들어서 내가 꿈을 못꾼걸 수도 있어요 지금 먹자 으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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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야! 그러고보니까 하늘이 요즘 기계처럼 돼있네? 아 이게 가상세계라는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나봐요 애초에 제가 지금 정신개조칩을 삽입하고 이 세계로 떨어진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맞는건가? 힘세고 좋은 아침, 만일 내게 물어보면 나는 해피이 형 들어가서 쉬어야지 거기서 뭐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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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재은 이재? 넌 이재아? 누구야? 뭐? 칼이 고개의 가사의 가사? 왜 이렇게 미니까? 어? 응 약간 좀 말하는걸 아니 넌 뭐지 뭐하나? 응 응 well, I'm an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netic organism or a robot, if you will E7 was a human like you, a friend Haven't seen him in a while though He woke me up, now I'm gonna wake you up 에? 아 내가 지금 그래 그래 그건 알지 See those blue prints over there on the walls? And shows you the ingredients you will need All three of those ingredients into obscure fabricator And watch the magic happen right before your very eyes 제가 아까 먹었던 제조법이 E7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제조기인가봐요 뭐? 제조법 배터리 뭐야 이거 엄청 쉽잖아 아니 아이템 이거 지금 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니요? 아까 그 메인버드 칩도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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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 메인버드 어 배터리도 집에 있고 풀도 살 수 있고 좀 갔다와볼까 이거 문 안 열리나요? 지금, 지금 갔다와볼까? 샤워한번 하고 그걸 왜 마셔! 아 좀! 아 나 진짜 바보가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바깥, 바깥으로 나가는건 이게 더 빠르죠? 여기로구만 하이아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계속 들리냐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건 뭐야? 콜버스 버스? 버스...를 탈 수 있어? 아 일단 다이소가서 빨리 메인보드랑 접착제 삽시다 배터리..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을 안했네 내가 집에서 쓰읍 있겠지? 있을거야 자 이거 5달러밖에 안하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사자 그냥 이거 와라 송신기 칩 이거 맞겠지? 그 다음에 풀만 사면 되거든? 이것도 왠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좀 냅두고 어? 풀 안판다. 풀 어디에서 사지? 어? 어 오케이 형! 자! 오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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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바.. 바로 엔딩 각인가? 키패드 해커 키패드 에 사용하면은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아gr bitcoin 오케스누 암호를 모릅니다 1 2 6 4 설마 한 번 쓰면 끝이에요? 뭐야 이게 어? 어? 어 아이고 모르고 떨어져 버렸 으아 북은 무서워 일단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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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본인은 시뮬레이션 내인 거를 알고있네 어? 얘 얘가 E7인가? 아 E14라고 아예 그냥 녹음기록이 써있네 얘는 E14구나 이런 실험을 왜 하는 거야 근데 They never came back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 뭐라고 써있는데 잘 안보여요 시설이 마치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굉장히 공허하고 만들다 만 느낌이 다분하군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큰일났네 어? 도형 나 도와줘 아 여기에서 자야되나? 문고리를 보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아 뽈 그리고 이게 계속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 뽑고 메인 박스 메인보드가 또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뒤져보고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실망하면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땡이 형 안녕 배터리 여기 있다 조바스 에리아 여기 지금 헤드가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두개 넣어놓고 메인보드를 하나 더 챙겨볼까요? 아니면 일단 잘까요? 머리 옆에 뭐가 있다고? 머리 옆에 칩이 있다고? 어 이거? 이건 그냥 장식이잖아 이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템이네요 쩌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 해킹할게요 6366이네 6366이네 어? 뭐야 안으로 그냥 들어가져버렸어 문을 여는게 아니라 들어와 그 키터빈을 다 열어버렸어 그 키터빈을 다 열어버렸어 그 키터빈을 다 열어버렸어 헹퍼뜨린다 혹시 그냥 내가 어 무서워 티비 겁나 큰거 쓰네 좋다 옵 히어버 히어버 호 keo top형 헉 어 여기 아이템 짱많나요 저작권 저작권의 공포 소리..못꺼 이거 부셔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건가? 으악 아 아 이상해 기분이 어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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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력이 한칸 남은게 최저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속이 안좋아요 일단 샤워를 해야 될거 같아요 어 도영 안녕 으으으 아..좋아.. 다행이야.. 응? 아 기력이 4칸까지밖에 안차요? 5칸? 한 번에 다 채워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네 됐어.. 아 저 음료 때문에 토형이 저렇게 된건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어 뭐야 다시 채워져있어 무서워 와 여기 피규어 설마 여기가 내가 피규어 얻은 것들이 다 모여지는 그런건가? 이건 뭐야? 이건 또 처음보는게 있다 와 20달러? 이건 뭐야? 아 이게 그 커다란 그 커피인가 보다 토큰이랑 뭐야 토형이 여기서 가고 있는데? 토형이 여기서 가고 있는데? 아.. 토형이 어떻게냐 너무 불쌍해 이 가상세계에서 빠져나가야되는데? 못나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러.. 계속 이러고 있는거고 뭐야? 왜 무서워.. 이상해 포스터가 약간 헉.. 언어 능력을 상실했어 아 뭐라고 말을 하는거 같은데? 아 뭐라고 말을 하는거 같은데? 아 불쌍해 진짜 불쌍하다 아 고작 게임일 뿐인데 왜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냐 이거 어? 화장실 으악 다 본건가? 토형 괜찮아? 하나 아 왜 눈 뜨고 자 아이 섬뜩해라 이씨 어 형 일어났어? 좋아요 이제 다른데도 하나씩 찾아 봅시다 일단은 자고 생각하죠 꿈꾸나 한번 보자고 꿈꾸나 한번 보자고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수에요 필수 해킹 프로그램 만드는거 뭐지 이거 원래 있었나? 오늘따라 좀 새로워 보이네 뭐지? 어디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체를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풀이랑 배터리는 살수있으니까 배터리는 살수있으니까 기판만 항상 사오면 돼 오케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기가 더 빠르지 않나 근데 이거 버스 뭘까요 버스 아까 지나쳤는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거 바로 그냥 직행하는건가? 어어 이 달러 내고 여기로 빠르게 올 수 있구나 아 어? 뭐야 네? 네? 40초 안에 뭘 해야 된다고 나 나 제대로 못봤어 가게에 혼자서 지금 뇌에서 심혈 들리고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나 자 쿠키 4개 하이 오케이 겁나 잘 넣었고 일단 출근도장 찍고 아 아 이게 생선 너겟이고 이게 감자튀김이에요 토형 뭐 뭐라는건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바쁘니까 패티는 썩으니까 한개씩만 갖고 오고 이게 닭이다이 까먹으면 안된다 아 돌아서 바로 작동 손님 어서오십쇼 뒷다 천천히 오네 여유가 넘쳐 여유로운 삶이야 드 shooter 키보드 아르바이트 수주 쓰레기를 뒷문 근처에다 내다버리세요 쓰레기? 이거네 아씨 버렸는데 아아씨 버렸는데 아아 처음에서 몰랐는데 아 좀 봐주지 쿠키 3개 하나 둘 버리고 셋 빨리 가세요 다음 후라이 핫파이 쉐이크 타는거 아니지? 후라이랑 핫파이랑 쉐이크 후 기기를 켜야합니다 왜 아잇 왜 왜 꺼져있어 또 뭐야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뚫으세요 화장실이 어디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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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쟨 뭐야 저 투명인가 핫파이 후라이 그 다음에 뭐하라고? 어 쉐이크 가세요 다음 남손님 뭐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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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고 있어 여기다가 일단 이거 던져놓고 뭔데 또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뚫으세요 와 진짜 미치겠네 게임 개판이네 이거 쿠키 두개와 토마토없는 그거 안 될 거 안 될 거 그 다음에 생선 너겟 받아 됐어 다음 포케랑 핫파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재료 핫파이 여기요? 또 뭐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뚫으세요 야이씨 어떤 자식이 자꾸 변기 막아아 넌 뭐야 꺼져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잠시 넋이 나갔어요 후라이 후라이랑 너겟 다시 요거랑 요거 넣고 쉐이크 불 꺼져도 상관없어요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 드링크였구나 미안하다 소프트 드링크랑 이제 토마토 없는 일반 디럭스 세트 식당에 살아있는 쥐를 찾아서 처리하래요 아 나 근데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 나 큰일 났다 이거 쥐 어떡해 잡았어 태워 같이 구워 토마토 없는 걸로 알았지 자 이거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도 미션 아씨 그냥 넘어가 토마토 없는 거 햄버거랑 끝 아 소프트 드링크 느려 느려 이거 여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나 뭐 먹어야되는데 아 피곤해 잠시만요 손님 제가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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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돼지고기 샌드위치 쉐이크 소프트 드링크 왜 또 뭐 아 변기 어 뭐야 근무 끝났네 아 너무 힘들었다 왜 이건 또 영어로 나와 2회 미만의 위반사항을 기록해야되고 딱 2개 해서 다행이네요 와 나날이 갈수록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는데 아 그리고 여기 출근하기 전에 이거 이제 커피 필수에요 커피 커피 무조건 뽑아 마셔야 됩니다 토형 나중에 봐 여기 또 뭐 버스 부를 수 있는거 없나 아 그냥 2달러 내고 편히 집에 가고싶다 아 이거 언제 또 걸어가냐 안녕히 계세요 잡동산이 파는거는 너무 귀찮으니까 빨리 가자 자 자 이제 해킹 툴을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이 은근 많이 필요하다니까 어? 뭐야 여기에서 무료로 하나씩 나눔 하는데요 여기 또 생겼어 자 이제 풀이랑 배터리 두개씩 사올게요 뭐 배터리는 하나 있으니까 풀만 두개 사자 리이아소어 아크리티에이토 리이아소어 아크리티에이토 카브아 하니티 핸들에 풀 하나 더 사가 희형 아이템 챙기는거 많이 챙겨오면 좋지 여기에다 대우 배터리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 해킹 툴이 지금 어디에 필요한지 기억이 안 나요 잠겨있는 곳이 꽤 많았었는데 그게 바깥에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다 둘러봤고 일단 해킹 툴이 방수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상태로 샤워 한번 해주고 하하하하 막 막 이런데 열려있고 그런건 아니지 자 이제 밖을 좀 둘러봅시다 어 뭐야 토형 아직 퇴근 안했어? 아까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또 자 여기 퇴근 안했어 또 엇 또 달아 왜 이렇게 밝아 왜 이렇게 밝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막이 잘 안보이죠? 어? 뭐야? 어 인공지능이 수신을 차단했어요 레버? 야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눌러야 될 것 같잖아 뭐야 이 무드 등 되게 갖고 싶게 생겼다 소모양이네 헐 시민들 전부 다 로봇이었네요 뭐 어차피 가상세계니까 상관없긴 한데 헐링 당겨 뭐지? 밑에 길이 생겼어요? 헐링 헐링 어 뭐야 이게 일단 왼쪽부터 어 어? 어? 어 방금 뭐가 있었는데? 빨간 눈동자 뭔가가 있었는데? 이거 환풍구가 왜이렇게 찌글자글해 헐 헐 헐 여기가 정면인데, 정면말고 오른쪽을 먼저 가볼게요 뭔 소리야 깜짝이야 왜 일어나 갑자기 여기 멈춰야될거 같은데 야 여기 해피 죽어있다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꺼야되는구나 이 빨간색 이 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면을 가서 이걸 꺼야되나봐요 껐죠 왓? 아 뭐야 으아아아 뭐야 내 가상세계에서 꺼져 이 버그 덩어리 자 멈췄죠 어 뭐야 왜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얘 일단 히든아이템 키페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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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잖아 제작도 음성메세지 네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니까 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로봇을 한 명 데려다가 머리를 해킹을 했는데 해킹을 하니까는 이제 내 말동무가 되주는 내 친구 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고 다시 올라왔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아! 그래! 이 주변에 해킹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헉! 드디어 박물관에 갈 수 있나봐요 잠겨있는데? 박물관 잠겨있는데? 잠겨있잖아 확실하게 잠겨있는데? 뭐 문 들어갈 수 있게 생긴 문도 없어요 그냥 철창인데요? 뭐지? 박물관 얘기는 왜 꺼낸거야? 이러면 호형 맞은편 방은 열었나요? 여긴 키패드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예 키패드가 없는 곳은 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자 아예 아예 그렇던 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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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예 아예 아이콘을